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구의 연간 진료비는 약 16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2020년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은 57%로 비장애인 67% 대비 10%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과 내원일수는 54일로 비장애인 17일에 비해 3.2배 높았습니다. 특히 장애인구와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사망률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근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해서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의사중개에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발성 후 1에서 2초 이내 자막을 표출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 시스템은 의정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가 구축한 음성인식 학습 데이터는 향후 일반에 공개해 지방의회와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배은주 상임대표를 제6대 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배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장애총 5대 상임대표를 맡아온 가운데 이번 연임으로 장애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배 대표는 연임사를 통해 올해부터 장애 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 예술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